장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공복 배고픔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뭐 좀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듯이 그렇죠. 시장에도 좀 뭐 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계속 오른 시장은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인 시장이고요. 아니요. 저는 올라서 스트레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분이나.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뭐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듯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유없이 시장이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 9포인트로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빠지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요. 찾아보면 어제 미국 증시 도 나쁘지 않았고요.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증시 가 안 좋을 것 같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위안화도 여객 환율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막 다시 찾아봤 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는데 어제 오늘 기관에 매수가 없다 보니까 좀 탄력이 줄어들었고 그렇군요. 아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생기면서 아니 그 무역협상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부침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갔다. 그렇죠. 지금 뭐 좋은 소식 있다 그러면 좀 오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흔들리고 이제 그런 양상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지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했고요. 결과적으로 많이 선방했습니다. 그러네요. 말아오르는 시작하자마자 25포인트 23포인트 하락했다가 종가가 7포인트였으니까 이게 그만큼 시장이 건강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시장에서는 23포인트 빠져버리면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낙폭을 더 키우거든요. 더 키우죠. 그런데 대기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당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6.8포인트 하락하면서 1%대 하락을 했는데 개인이 1800억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500억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오늘 hlb라든지 뭐 매지온 이런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의 영향이 좀 컸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들을 제가 많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무역협상 불안감 때문이었다. 라고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았는데 왜 우리만 그랬냐. 일단은 어제 cnbc 보도 아침에 이야기 하셨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가능성을 부인한 이후에 중국의 무역협상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무역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중국 상무부가 관세 철회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던 것만 우리가 이제 받아 적거나 활용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 앞에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역협상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얻어내 보자. 이런 전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캬 약점 봤다 이거. 그렇죠.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간다는 둥 말한다는 둥 말도 많고. 그렇죠. 내년에 대선 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대선 레이스도. 그래서 그런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나쁠 거 없거든요. 그리고 홍콩 문제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무력까지 쓰면서 이제 거의 진압이 됐다라는 이제 뭐 생각인지 홍콩 증시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전까지는 홍콩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만 좀 안 좋았는데요. 항생지수가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 대 반발.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홍콩 리스크 때문에 홍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끌어올려지면서 본토 증시도 함께 올랐고 우리는 그때 홍콩이 안 좋을 때 하락하긴 했지만 홍콩만큼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 이거죠. 왜. 한국 왜. 왜 한국만 안 좋았냐 이거죠. 중국은 반사이. 무역협상이 뭐 이렇게 잘 안 되더라. 지금 삐걱거리더라도 결국은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좀 더 얻어낼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그다음에 홍콩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은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무역협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6일이면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반기. 그렇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한 5천억 원 전후로 매물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조금 부진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기관이 뭐 1200억이나 팔았네요. 기관이. 그렇죠. 기관이. 약간 이익 실현한 기관 같은데.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기관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6포인트나 올랐었던 거고. 그렇죠. 조금 불안한 감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그러면서 5달러는 2원 이상 또 빠졌어요. 워낙 강세라는 얘기죠. 자 그나저나 우리 가끔 기부해 주시는 분 슈퍼챗이라고 하죠. 홍콩 달러 100달러를 주신 분이 계세요. 박종일님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홍콩이 계십니까. 홍콩이 계시면 오히려 저희가 좀 위로를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홍콩 달러로 슈퍼챗을 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잘 건강도 그렇고 안전하게 좀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글로벌 d램 시장 1년 만에 반등이라고요 네. d램 이스체인지에서 글로벌 d램 조사 전문기관이죠. 3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전세계 d램 매출액이 154억 4천7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아닙니다. 전기 대비해서 4.1% 증가했다. 이게 작년 3분기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반등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d램 이스체인지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기업 재고도 정상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반도체 경기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분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많이 밀렸는데 장중의 낙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으로 끝났고 하이닉스는 플러스 갔다가 한 200원 정도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삼성전자 매출액은 71억 1,900만 달러로 점유율 46.1% 전기 대비해서 한 0.4%포인트 정도 점유율을 확장시켰고요. SK하이닉스는 28.6%로 0.1%포인트 정도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74.7%로 전세계 디램 시장의 4분의 3을 석권을 했다. 그런데 디램 마켓에서 언제 이렇게 됐나요? 저도 이게 하이닉스가 전체 마켓에서 거의 30% 가까이 돼요? 네. 원래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새로운 숫자처럼 보이죠? 많이... 낸드 쪽에서는 조금 후발 주제인데 디램 쪽에서는 2위 업체죠. 하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들이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다. 또 이게 잘 안 풀려나가면 사실 관세 조금 조정하는 거 그거 큰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래 제한 연장을 했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어제도 이제 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역 협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스스로 하웨이 제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세 번 연속 연장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웨이 장비 없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가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작은 통신업체들이 또 따로 있어요. AT&T라든지 이런 큰 업체도 있지만 작은 업체들 소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쪽으로 돌리면 그렇죠. 미국 지방 무선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장비가 에릭슨이나 이런 것보다 한 4, 50% 저렴하다라고 해요. 가격이. 성능은 좋은데.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영세한 업체들은. 그래서 이게 지역 무선통신사 보조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화웨이 제재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분석들이 나왔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화가 난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12월 15일에는 관세가 올라가는 품목들이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실시간 검색을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본격적인 소비 시즌인데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렇죠. 거기에 관세를 물려버린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소비지표가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화웨이 거래 제한 연장에서 보면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관세를 물려버리면 정말 미국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불을 보듯 빠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러 싸움 걸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를 보더라도 무역협상은 아마 1단계 협상까지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이 재료가 좀 뜬 것 같은데 cjcgb 이렇게 영화관인데 이게 뭐 터키에도 있다 그러고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 썩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요? 실적은 좋은데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이건 저희 신과 함께 pd님이 관심이 있을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 우리 pd가 영화감독 지명생이에요. 지금 cjcgb가 해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부채도 많고 가치도 제대로 못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넘겨요? 네. 부분적으로 넘기면서 해외 시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한 법인에 딱 몰아서 cgi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mbk 파트너스랑 미래 pd 컨소시엄의 28.57%를 3,336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28%를 3,300억이면 그냥 러프하게 한 1조 이상 되는군요. 그렇죠. 이 세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만 하더라도 1조 1,700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cjcgb에 지금 시총이 8천억이 좀 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cjcgb를 사면 되겠네. 그렇죠. 터키 지분도 있어요. 터키에서도 1위거든요. 그러니까요. 터키버빈 거 그다음에 국내 거 이거 가치를 빼고서도 지금 이 세 나라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가까이의 평가를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주가 안 올랐어요? 그렇죠. cgi홀딩스라는 중국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분을 합친 이 회사를 3,4년 내 ipo 한다고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ipo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 넘겨서 부채 갚고 재무구조 안정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렇게 되면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지분 가치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뉴스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모습 그런데 터키 자체가 지금 불안한 데다가 터키리라고 한가요? 네. 그거 많이 빠져서 영화 티켓 팔아봐야 달러로 바꿔서 하나로 바꾸면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데 영원히 그러란 법은 없죠. 그렇죠. 터키가 계속 안 좋지는 않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게 성장성에는 도움이 많이잖아요. 영화는 사실 3,4가 워낙 타이트한 경쟁을 하는 데다가 국내에서는 많이 힘들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의 성장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영화 제일 많이 본다면서요. 그렇죠. 또 볼만한 영화가 또 하나 생겼대요. 금융시장 관련해서 뭐 하나 나왔다면서요. 블랙머니. 블랙머니라고. 네. 그 블랙머니를 사실 저희하고 합작해서 감수인가? 그걸 하자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어쨌든 그거 한 번 봐서 론스타 얘기를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어요. 섭외가 되면 론스타 얘기를 금주 중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자 한투중권의 박재영 차장과 마감시황 알아봤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